수리탄은 좀.. 아.. 여기 사람 있다.. 수리탄을 먹고 갈까봐.. 서클 좀 아프려나? 자, 이번에 유튜브 만들러 가보자! 오늘도 피쿠공을 찾아 떠나는.. 걸프.. 근데 피쿠공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.. 어? 차 안 떴나? 원래 여기 한 대 떠야 되는데.. 또 안 떴어? 하루 종일 차가.. 차원이 없냐.. 어디 가는데..? 아.. 차 치려고.. 아.. 이거 어떻게 잡아.. 씨.. 너무 빨라.. 저 내부 왜 이렇게 엄청 안 맞냐? 아.. 이거 오늘 반동이 안 잡히는 느낌이야.. 오늘 맛? 응, 오늘 맛.. 나 왜 이런 거 재밌지? 가자.. 고급 떨어졌다.. 가자.. 애들.. 애들 많이 안 오겠다.. 멀어가지고.. 차 소리낸다.. 또ал.. 어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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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trabalhzech.. 잡기 어렵다, 그치? 얘는. 아, 맞네? 아, 맞네? 여기도 맞네? 그래, 이상하게 좀 너무 없다고 했어. 피고고? 이거는 뭐 먹겠지? 여부들. 피고고. 길리슈트 우선조끼 라이스 택템. 보고 본다. 근데 왜 뿌리로 온 건가? 이제 뿌리로 온 것 같아. 아니, 나가는 건데. 뿌렸다, 뿌렸다. 가자. 아, 나 이거 나가는 게 좋다. 아, 이거 맨날 빠져. 아니, 아니 안 보이지 않았어, 저거? 함정 파놨어. 뭐지? 어구? 앙크로자? 앙크로자 쓸까? 치킨을 먹어야 되나. 좌측. 소금. 우쌤. 최선. 우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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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! 다가자 수류탄은 좀.. 아.. 여기 사람이 있다 수류탄을 먹고 갈까봐 써클 좀 아프려나? 앞에 트럭에 사람이 여기가 더 좋은데? 담벼락도 있고 아이고 깜짝이야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.. 숙소 슈퍼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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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지을 뻔했어! 다시 올 줄 몰랐다 아 얘도 무빙 되게 잘 친다 와 못 이길뻔 했을까 까불고 있어 이거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mk14 막 14 싹 와 여기 차도 살려줘 지르네 딱 좋다 치킨이 보인다 미션 피구공 치킨이지 참 너 이제 피구공이 안 나와서 치킨이 하고 먹자 경고차, OakHu 사모처의 피구공 uy 수가 이렇게 된구먼 결국에는 건물로 들어가야 하면 엠 완전 gold 4개 나 집에 들어อง 되지 않았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와아씨 어떻게 Hum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는 근데 치킨 먹어도 아무것도 없다면 피고구만 먹겠어 오 쉣 추락사 있어 다 어딨냐 나 빼고 4명 창고 하나 있을걸 왼쪽은 없는거 와야된다 그래도 이만이 부족한데 나이스 여기도 나와야되는데 서클이 걸친는데 나는 왜 또 안걸치냐 나 빼고 2명이면 저거 하나 집 하나 끄치겠는데 이거 맞으면겠어 이거 쟤만 처리하고 아 깜짝이야 큰일났어 아 제발 출동 그만가 제발 없어라 다 썼어 다 썼어 다 썼어 수탐 왜 깜짝이야 집 하나 있는데 문 닫혀있어 나 빼고 2명이나 있는데 지금 고로자야 다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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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